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치유되신 분 나오시고요 죄송합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아까 지식의 말씀으로 피부에 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가슴 쪽에 1년 전부터 이렇게 버짐처럼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그렇게 어르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식의 말씀 선포한 이후에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치유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화장실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있었던 가슴 쪽에 있었던 모든 버짐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